입양종합 백화사전 입양톡에서 알려드립니다 입양톡은 여러분과 소통하는 방송을 만들고 싶습니다 입양가족들의 다양한 사연과 입양에 대한 궁금증 고민거리들을 함께 나눠주세요 팟빵 댓글 또는 a-l-o-v-e-t-a-l-k 숫자 0 all love talk 제로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꽉 찬 알찬 방송으로 보답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쭉 기다립니다 입양톡 사랑톡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6년 마지막 방송입니다 아쉽지만 추운 날씨 속에서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신지요 입양톡 사랑톡 톡톡의 달달이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샘입니다 안녕하세요 옐로마마입니다 2016년 마지막 게스트는 특급 게스트입니다 2017년 첫 방송 게스트는 초초초특급입니다 입양톡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름만 되면 다 아는 특급 입양가족을 모셨습니다 그러한 방송을 준비한 만큼 방송 끝까지 들어주시면 많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송도 들으시고 이벤트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입양톡 주인공은 정말 반가운 분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단독 앨범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게 지내셨던 쌈지 아빠가 입양가족을 잊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개그맨 저리 가라 할 만큼의 재치로 본인의 입양 얘기를 들려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잠시 후 만나뵙겠습니다 2017년 첫 방송은 초초초특급 게스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특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17년 새해 입양톡 첫 방송 초대손님의 이름을 맞춰주세요 초대손님의 이름은 오늘 방송을 끝까지 쭉 들으시면 쉽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초대손님의 이름을 유튜브 입양톡 25회 박요한 편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 3명을 선정하여 박요한님의 솔로 첫 앨범을 선물로 드립니다 2017년 1월 10일 0시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입양톡에서 알려드립니다 올해 여름 먹핑 광고 기억하시죠? 먹을 먹 캠핑핑 먹핑! 먹핑 광고처럼 여러분들의 기업체나 회사 가게들을 광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양톡에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010-9245-7836으로 지금 연락주세요 네 지난 저희 23회 24회 방송 들으시고 또 많은 댓글들이 달리셨죠 댓글 소개를 잠깐 좀 부탁드릴까요? 되게 감동적인 댓글이 많았습니다 예율 비결맘께서요 3명을 출산하고 3년을 고민하다가 입양한 지 이제 두 달 되셨다고 합니다 아기는 100일이 지났대요 입양을 준비할 때는 3명 출산한 아이들과는 조금은 다른 사랑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입양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주위에 나누며 지낸다고 하셨습니다 방송을 통해 생각이 정리되어 좋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제가 되게 친한 분이 댓글 남겨주셨네요 친한 분이죠 네 완전 친한 분 에이든 님이신데요 수완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짙은 감동이 마음을 울린다고 하셨는데 이건 제가 직접 듣기도 했거든요 정말 좋다고 이 방송 정말 좋다고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감사하다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슈퍼직장맘 님은 연장아 입양을 준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밤늦게 일하다 입양톡 새 이야기 올라온 것 보고 선물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아우 네 표현도 너무 예쁘시네요 네 이분이 지금 연장아 입양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연장아 입양이 어려운 면이 있지만 잘 준비하시면 굉장히 보람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입양톡 들으시면서 연장아 입양 준비 잘 하시기를 바라봅니다 네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내년에 특별히 연장아 특집으로 거의 1년 내내 기획으로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년 방송을 많이 기다려주시고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산의 열혈 청취자 사세형 님은 입양톡을 교회 단체 카톡방에 올리셨대요 이거를 23회 방송을 다 다운받으셔가지고 300명이 넘는 인원들에게 다 들어보라고 건면해주셨다고 아우 정말 이분 어떡하지 이 사랑을 아우 그러면서 이제 방송 들으신 비입양가족이 입양에 대한 편견이 많이 해소되었고 잘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해줘 감사해야 한다는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의 수고를 보람으로 변화시켜주는 가슴 뭉클한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박수 한번 치죠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목소리 누구야 잠깐 숨어 계세요 그리고 지난 2주 동안 입양톡을 후원하신 분들 성함은 저희가 방송 말미에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입양전문방송 입양톡 사랑톡 톡톡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정말 반가운 분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분 누구시죠 근데 삶자 아빠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아 진짜 제가 오랜만에 고향이 돌아왔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약간 떨리네요 왜 한 번도 안 떠나신 것 같지 저는 왜냐하면 뭐 가족으로 늘 청취하고 함께 하고 있었고요 그렇죠 다 들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러냐 숨결까지 아 근데 진짜로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계속 말하고 싶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입이 근질근질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오랜만에 남자들 여자들도 해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그 빈자리가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오늘 쪽지 시험 보고 오셨다고 어떻게 시험은 잘 보셨나요 제가 또 요즘 아직 만학도에 삶을 살고 있어서 오늘 지금 계절학기 때문에 너무 짠한 거예요 나이 마흔 넘어서 시험 보고 저거 어떻게 약간 지금 우리 윤쌤이 엄마의 마음으로 저를 짠하게 바라보셨어요 짠할 만도 한 게 시험 이름이 어쩜 쪽지 시험이야 그게 중요해요 쪽지 시험이 네 그럼 오늘 게스트를 정식으로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냥 가수가 아니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아는 찬양 히트곡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아는 찬양이 있는데 그걸 부르신 분이라는 걸 제가 몇 달 지나서 알았어요 너무 너무 소름 끼쳤는데 2000년도 기대라는 곡으로 워킹팀에서 데뷔하셨고요 기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축복의 사람, 언더우드의 기도 이런 찬양하셨고요 제3회 대한민국 CCM 어워드 대상을 수정하신 분이세요 대상? 대상! 대상! 쑥스럽습니다 노래를 조금 잘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CBS TV 성서학당 CTS 라디오 진행 계속하고 계시고요 2013년도 요한의 고백이라는 책도 쓰셨습니다 그리고 현 홀트 아동복지의 홍보대사이시고 한국입양홍보에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찬양 사역자계의 차인표 같은 분 제 프로필을 이렇게 가만히 면전에서 듣고 있으라니 상당히 좀 쑥스럽고 그렇네요 되게 좋아하시던데 쑥스럽습니다 요즘 차인표 씨가 다시 뜨고 계셔서 어떻게 좀 마음에 드셨나 몰라요 사실 차인표 씨는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은 근데 오늘 지금 저희가 얘기하면서 약간 지금 힌트가 좀씩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우리 센스 있는 우리 방송 가족들은 아마 차인표 씨의 이름을 듣고 뭔가 또 촉이 오지 않았을까 입양통 많이 들으셨던 분들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분이 정말 가수인가 혹시 개그맨 아닌가라고 저도 사실 제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요즘 제가 아무래도 찬양 사역자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다니잖아요 근데 교회에 거의 집사님 본 사람들이 저를 개콘해서 보셨다고 의뢰 그냥 저 사람 개그맨이 기억하니 개콘해서 보셨대요 저를 그래서 아 난 그런가 보다 하고 살죠 그냥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ccm 가수로 활동하시면서 이번에 내시는 음반인 첫 단독 음반 그러게요 저희가 아까도 너무 윤쌤이 자세히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16년 전에 데뷔를 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팀 활동만 했어요 16년 전 데뷔할 때는 워킹이라는 혼성 4인조 팀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004년에 새롭게 결성한 팀 남성 듀엣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팀 활동만 하다가 이번에 데뷔 16년 만에 처음으로 솔로 앨범을 어우 떨리시겠다 네 떨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녹음하면서 16년 만에 앨범이 나오는구나가 아니라 16년이 돼서 지금에야 나올 수 있는 앨범 이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지금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면서 하여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앨범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놓으시면 나중에 뒷감당하네 일단은 그 정도 저희가 아까 선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선물 받으시는 분들 축하드리고요 잘 만들겠습니다 16년 녹니근 앨범 그런데 이번 앨범이 곡 쓰시고 가사 쓰시고 이런 것도 몇 곡 있으시죠? 네 저희가 총 이번에 10곡이 들어가는데 두 곡 빼고는 제가 다 쓴 곡이에요 오 정말요? 그래서 제 입은 좀 쑥쑥롭지만 싱송나 박요한으로 싱어송라이터로라는 이사를 한 번 갑자기 너무 멋있어진다 싱송나 개콘 싱송나 개콘 출연자로 그리고 또 이렇게 찬양 사역자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2013년에 책을 낸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때 책을 통해서 또 커밍아웃을 했는데 커밍아웃이라니까 다들 놀라실 텐데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일단은 요한의 고백이라는 책이 3년 전에 나왔는데 그 책을 내면서 제가 이렇게 좀 공공연하게 입양가족임을 밝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입양가족 하면은 우리 자녀들을 입양해서 입양가족이기도 하지만 저는 제가 이제 입양하잖아요 국내 입양인으로서 그거를 이제 제가 책을 통해서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된 케이스고 한 3년 전부터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제 고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또 우리 톡톡 방송도 또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인연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세월 중에 3년 전에 어떤 계기가 있었길래 책을 내시게 되셨을까요? 이제 저는 요즘 계획표라는 어떤 그림 안에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책을 쓰려고 해서 뭐 준비해서 이렇게 내가 그쯤 써야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만남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또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그 저를 이제 가슴으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저희 어머님이 2003년 9월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만약에 어머니가 생존에 계셨으면 이 고백은 못했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제가 만약에 제 마음속에 아 내가 이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무언가 내가 입양가족들 내지는 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함께 좀 공감하거나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저는 했을 수 있지만 사실 그 부분이 저희 부모님들한테까지 동일하게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도 하고 이제 가장이 됐잖아요 자녀 셋을 키우는 가장이 되니까 조금 더 이 고백이 제가 좀 용기 내서 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박요한의 고백이 궁금하신 분들은 서점에 가셔서 책을 사셔서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고백 책 제목 요한의 고백입니다 그 외에 도서관에 책 신청하면 구비해 주잖아요 맞아요 지역 도서관에 신청해 주셔서 요한의 고백을 서가에 꽂아주시라고 이렇게 해주셔서 참 좋을 것 같아요 톡톡이 아주 홍보 효과가 대단한데요 지금 그렇죠 감사합니다 입양톡에서 알려드립니다 입양톡은 재능과 열정 가득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패널, 작가, 편집 등 입양톡엔 도울 일이 참 많습니다 꼭 입양가족이 아니어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넘치는 재능을 입양톡에 나눠주실 거기 거기 멋진 분들 많이 많이 연락해 주세요 010-9245-7836으로 연락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본인이 입양되었다는 걸 어릴 때부터 알고 자라셨어요? 아니죠 저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알게 된 거예요 부모님이 저를 입양하실 때 비공개 입양을 결정하시고 가족들한테는 선의의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임 상황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또 특별히 그때는 직업군인 출신이셔서 멀리 지방에 계시곤 하니까 저는 홀트를 통해서 입양됐거든요 그러니까 홀트에 신청을 할 때 저희는 꼭 신생아만 입양해야 됩니다 제가 11월 21일 생인데 그 생후 2일째 제가 홀트로 보내줬고 위탁가정센터에 잠깐 있다가 한 거의 20일 만에 입양된 케이스예요 빨리 아주 빨리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딱 맞아서 저희 부모님을 만나게 됐고 근데 이제 사실 친가 쪽에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숨길 수 있는데 저희 어머니 쪽 예를 들면 언니들 이모들 숨길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언니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낳고 그러면 어머니들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양해를 구한 거죠 우리가 비공개 입양이다 비밀로 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다들 좀 경험해보셨잖아요 그 비밀이 깨진 시점이 생긴 거죠 친척분들이 사촌동생한테 그렇게 항상 주지를 시킨 거예요 너 요한이 형한테 잘해줘야 된다 그럼 이제 사촌동생이 의아해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우리 아빠를 나한테나 잘해주지 자꾸 요한이 형한테 잘해주라는 거야 하여튼 그렇게 그냥 틈만 나면 안 쳐가지고 너 요한이 형 잘해줘야 돼 이번에 방학하고 요한이 형 온다 너 잘해줘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가 어느 날은 제 사촌동생이 아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나 요한이 형한테 잘해줘 왜 이렇게 계속 잘해주라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저희 삼촌께서 야 너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 이러면서 사실 그게 전혀 나쁜 의도가 아니었잖아요 그만큼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의도에서 그리고 그 사촌동생과 아무리 담합을 했지만 그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그 동생한테도 사실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비밀을 간직한 사람한테는 짐이야 그럼요 입양이라는 어떤 단어조차 잘 성립이 안 되는 나이인데 아 작은 엄마 작은 아빠가 진짜 엄마 아빠가 아니구나 이런 사실이 충격이었던 거예요 사촌동생한테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입양이라는 것을 진짜 엄마 아빠가 아니하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와 요한이 형 진짜 잘해줘야 돼 있구나 불쌍하구나 한가 봐 하면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겠죠 그래서 그 방학 때 아주 저희가 진짜 친하게 지냈거든요 한 살 차이어가지고 근데 저한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의 시작이 요한이 형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이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이게 사람이 기분이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어릴 때도 막 장난 많이 하잖아요 너가 주워왔대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뭐 이게 사실 뭐 공통적인 어떤 그냥 의미 없는 장난처럼 하는데 그 얘기를 제가 딱 들었는데 그 어린 나이였는데도요 가슴에 뭔가 훅 하고 오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렇다고 아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래서 나한테 잘못해졌나 이런 마음의 연결고리는 아니었어요 그냥 그냥 어 그래? 그런 나한테 그런 일이 있었나? 막 이런 그 동생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어떤 한마디도 제가 안 던졌던 것 같아요 정말요? 그냥 제가 그래? 나한테 그런 일이 있는 거야? 그냥 그렇게 제가 그냥 그 얘기를 듣고 담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가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입양 사실 알았다고 했잖아요 거의 1년 정도 되는 시간들을 제가 뭐 표출도 안 하고 그냥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혼자서? 네네 혼자서 중학교 2학년 때 그냥 뭐 생리적인 나이도 그렇고 어떤 환경적인 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내성적이고 좀 고민도 많고 반항기도 있고 그런 시기였는데 그 당시엔 내성적이셨어요? 지금 되게 안 맺을 수 있지만 제가 외향적 내성형이에요 아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 제가 그런 시기에 이제 싸움이 잦았어요 엄마 아빠와 다툼도 많고 뭐 그때 중학교 때 한창 그러잖아요 대들고 근데 그런 시기에 하루는 되게 심하게 막 이제 싸움이 격렬을 일 때 제가 그날 터진 거예요 제 마음에 담고 있었던 엄마 아빠 나 진짜 엄마 아빠 아니지 그래서 나한테 이러는 거지 제가 그걸 툭 던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던지면서도 내심 제 안에 기대했던 거는 우리 엄마 아빠의 캐릭터가 특히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저를 진짜로 사랑해 주셔서 여기 좀 너무 많이 사랑해 손도 대시고 이렇게 소리도 질러주시고 그런 캐릭터예요 막 우악스럽게 혼도 내시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캐릭터는 거기서 제가 그 말을 던졌을 때 이게 어디서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뭐 이런 반응을 제가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말을 엄마 엄마 아빠 진짜 엄마 아빠 아니지 나 다 알아 그래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딱 그랬더니 갑자기 두 분이 너무 깜짝 지금 우리 여러분들 표정처럼 정지 화면 그냥 갑자기 정지하시더니 털에서 주저앉으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 표정은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터질 게 터졌구나 그리고 저는 그때 아직도 벌써 얼마나 오래 전이에요 그날의 그 방안의 공기를 아직도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 모든 게 멈춰버린 것 같고 시간도 소리도 그리고 두 분도 그리고 털썩 주저앉으셔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직업군인 출신이셨다 그랬잖아요 상남자였는데 상남자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눈물 흘리시는 거 갑자기 뒤에 앉으셔가지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상황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진짜구나 이게 정말이구나 평상시에 전혀 한 번도 보이지 않으셨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왜냐하면 두 분도 너무 충격적이고 전혀 준비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이 일들이 터져버린 거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니까 주저앉으셨죠 아들을 위해서 지키고 싶었던 비밀을 만드신 건데 그게 아들 입에서 터지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제 뭐 너무 당황하셨겠죠 그렇죠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슬탈해를 풀어갔지만 얘가 도대체 어떻게 아는 거지부터 시작해서 언제부터 아는 거지 얼마나 담고 있었던 거지 이 모든 것들 부모님은 혹시 이게 알려질까 봐 조마조마하고 그 평생을 살아오셨는데 그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번에 우리 수아 엄마가 이야기했듯이 자기는 계속 널 낳아준 엄마가 따로 있어라고 공개입양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아가 울면서 나 낳아준 엄마 보고 싶다고 할 때 갑자기 깜짝 놀랐다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랬던 수아 엄마의 마음도 있는데 지금 여기 엄마 아빠는 전혀 그거를 준비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얼마나 충격으로 다가왔겠어요 정말 많이 충격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또 몸이 약하셔가지고 심장도 많이 안 좋으셨거든요 제가 돌아보고 생각하니까 아 그때 얼마나 충격이 크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진짜 여기 박요한님 말고 다른 분들 얘기를 들었을 때 비밀입양으로 크다가 알게 됐을 때 어느 순간 자기가 입양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보통 우리 같으면 에이 말도 안 돼 농담하지 마 하러 지나가는데 입양된 아이들은 어쩐지 그러니까 뭔가 본능 쪽으로 그렇게 느끼는 게 있나봐요 그게 수용이 된다는 다른 분한테도 그런 경험을 들었거든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다 그렇겠지만 저를 향한 사랑이 하여간 유별날 정도로 특별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랑을 전폭적으로 저 혼자로 받고 자랐기 때문에 제가 어떤 두 분의 행동으로 인해서 의심의 여지를 단 한순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묘하게 그렇게 내 안에 받아들여진 상황이었고 그렇게 그 사건이 난 이후에 어떤 브레이크가 없이 제가 좀 방황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학교 2학년이지만 그 이후로 청소년 시위를 지내면서 마음속에 엄청난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엄마빠한테 이러면 안되는데 우리 엄마빠한테 우리 엄마빠가 나한테 어떤 분들이고 어떻게 하시는지를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이러면 안되는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 마음과 다르게 입으로 나아가는 얘기는 막 가시도친 이야기 못된 마음들 있잖아요 내가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받아들일 수 없는 이것 때문에 난 지금 너무 힘들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정도로 너무 막 포기하고 싶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근데 이 마음을 엄마 아빠도 좀 겪어야 돼 이런 못된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이후로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 부분에서 내가 입양됐다는 얘기를 알고 갈등을 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건 맞지만 이분들이 나의 진짜 부모는 아니야 입양이라는 것이 뭔가 가족을 이루는 단단한 끈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버리면 그게 가족이야 그래도 가족이야 하고 지나갈 텐데 입양이기 때문에 나는 이분들과 연결된 끈이 없어 우리 가족은 뭔가 달라라는 그게 불안한 건가요? 뭐 혈연적인 그런 불안감이 없었던 걸 왜냐면 제가 그날 저희 어머니의 눈물과 더불어 그 진실된 고백이 제 마음에 확 왔어요 그날 그 사건이 있을 그날 한참을 우셨어요 어머니도 우시고 정말 강해 보이시던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한참의 그 정막이 흐른 다음에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요한아 너 엄마 아들이야 너 엄마 아들이야 누가 뭐래도 엄마 아들이야 네가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건 엄마가 배 아파서 낳지 않았건 너는 진짜 평생 엄마 아들이야 왜냐하면 엄마가 기도하면서 너 선물로 받았어 그 고백을 저한테 딱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머니의 그 고백이 제 마음에 그냥 이렇게 딱 새겨지더라고요 그냥 뭐 어떤 모든 걸 초월해서 아 나는 엄마는 진짜 나를 친아들 친자식 정말 아들로 여기는구나 라고 그게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 나를 배 아파서 나 줄 엄마 아빠가 아니구나 라는 그런 어떤 분리적인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혼란스러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왜 내 주변에 친구들 가난하고 힘들어도 평범하게 살아가는 저 아이들한테는 뭐 이런 제가 겪고 있는 일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힘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 많이 방황했었고 그리고 그 방황하는 시간들 가운데 저희 부모님이 저를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보시려고 많은 방법을 쓰셨어요 그냥 안아도 주시고 더 제가 삐뚤어 나가면 그래도 더 품어주시고 또 안 되니까 뭐 이전처럼 그냥 더 혼도 내시고 그렇게도 많이 쓰셨는데 저한테는 나름대로 그 좀 혼자 그렇게 고민하고 방황하던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고 방황하는 시간이 혹시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나의 일이잖아요 나의 삶이고 나의 인생인데 그런 중요한 사건을 나만 모르고 다른 분들은 공유하고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배신감이 있었죠 물론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있었죠 물론 왜냐하면 제가 결국에는 친척 동생한테 들은 얘기고 그리고 친척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제가 어느 정도 그 모든 상황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이 준비가 안 된 나이였죠 왜 나한테만 숨겼을까 저를 정말로 똑같은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보호해준 건데 그때는 그냥 나를 약간 조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명절 때만 되면 항상 가족들 만나고 보이는데 다 나를 그렇게 봤을 거 아니야 아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 나를 그냥 입양한지 다 알고 나를 그렇게 더 새광벽을 끼고 봤을 거 아니야 막 이런 어떤 나만의 오해 그림들이 막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배신감도 있었어요 혹시 지금 지나고 생각하실 때 엄마가 그 이야기를 요한아 내가 너를 입양했어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일찍 해주셨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저는 요즘 들어서 그 생각을 저도 참 많이 하거든요 미리 어릴 때부터 엄마랑 저랑 소통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점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으면 저는 아마 훨씬 저한테 다가왔던 충격이나 무게감이 훨씬 덜했을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돌아보니까 그 엄마 아빠가 삶으로 저한테 그 전폭적인 사랑을 흘려보내준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미리 설명해 주는 부분들이 저한테 훨씬 큰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알고는 있지만 또 청소년 시기에 사실 내 정체성 때문에 혼란스러워도 그 아예 몰랐던 부분 그때보다는 조금 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지금 사실 하게 돼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요즘 저도 이제 입양가족분들을 좀 자주 만나게 되잖아요 이런 고백을 저는 솔직히 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다 정답은 아니지만 저의 경험을 미루어 봐서 어릴 때부터 이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어떻게 내가 이 엄마 아빠한테 오게 됐고 이런 상황들을 그냥 엄마 아빠가 가장 사랑하고 가까운 엄마 아빠가 이야기해 주면 아이들한테 나중에 그 어떤 반감이나 좀 부작용이 덜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어제 홀트 아동복지회의 둘째 입양 때문에 법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되는 부모 교육을 받으러 갔다 왔어요 그래서 8시간 교육 받고 왔는데 맨 마지막 강사로 나왔던 친구가 현재 고등학생인 김수하 입양 청소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앞에 서서 당당하게 밝게 웃는 모습으로 강의를 잘 해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손을 들고 질문을 했어요 수하 양을 지금 그 자리에 그렇게 빛나게 만들어준 엄마 아빠의 결정적인 역할 하나만 꼽으라면 뭘 꼽을 수 있겠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수하 양이 웃으면서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어려서부터 심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입양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랐어요 물론 아픈 순간도 있고 친생부모가 그리울 때도 있고 그 상실이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입양은 좋은 거라는 인식이 자기한테 떠나가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도 저도 아 내 역할은 국어구나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수하 어머니가 한국 입양 홍보의 초창기 멤버신데요 처음에 그 입양 부모들이 모여서 우리 아이들한테 입양을 어떻게 얘기할까 해서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그 몇몇 분들 중에 한 분이세요 외국 서적도 많이 보고 내가 사랑하는 딸한테 이 입양을 어떻게 바르게 얘기해줄까 고민 많이 하셨던 1세대 분 중에 한 분이시죠 입양톡에서 알려드립니다 드디어 저희가 유튜브에 진출했습니다 지금은 입양을 검색하면 동물 입양 이야기나 입양 사건 등 안 좋은 이야기가 먼저 검색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보다 입양에 대한 바른 정보, 따뜻한 정보, 살아있는 정보가 가득한 입양톡이 유튜브에서 먼저 검색될 수 있도록 많이 많이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입양톡을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클릭 클릭 우리 박여완님께서는 그러면 엄마, 아빠와 그런 아주 좀 악화된 관계에서 화해하게 됐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렇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계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시작한 싸움이지만 맨날 그렇게 막 싸움이 일어나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어서 사실 저 가출도 많이 했어요 가출해서 제가 뭐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친한 친구네 집에 가서 그냥 놀러 왔다 그러고 하루 자고 한다고 갔는데 가출한 이유가 물론 나한테 닥친 상황도 그렇지만 집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막 시끄러는 게 싫어서 또 제가 뛰쳐나간 거예요 근데 친구네 집에 갔더니 친구네 집은 더 싸우더라고요 더 심하게 더 심하게 싸워요 정말로 그래서 가출을 제가 나갈 때는 진짜 집에 안 들어올 거라고 마음을 나갔잖아요 하루 만에 아 여기보다 우리 집이 더 조용하겠다라는 돌아오고 사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그게 단순한데 아 다 싸우고 사는구나 얘는 엄마 아빠는 배 아파서 난 침 엄마 아빠인데 다 이렇게 싸우고 시끄럽게 사는구나 그리고 제가 옆에서 보면은 제가 그냥 이렇게 먼발치 지켜보니까 싸울 일도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집에서 대들고 가출했으면서도 아유 싸울 일도 아닌데 싸우고 참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고 뭐 이랬는데 그런 와중 가운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부모님도 사실 어떤 노선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아들이 지금 이렇게 어쨌든 저렇게 힘들어하고 혼자 지금 버거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내린 결론이 하나인 것 같아요 얘는 그 누가 뭐라 해도 평생 하나뿐인데 사랑하는 자녀고 이런 마음을 딱 가지시니까 진짜 그야말로 그냥 부모의 역할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더 많이 삐뚤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막 말해야 되는데 얘가 더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조심조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로서 너 네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지금 네가 이렇게 더 벗어나고 일탈을 하게 되면 너는 더 상처를 받게 돼 이런 부분들을 저한테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어떤 조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담아서 저한테 그렇게 더 안아주시고 말씀해주시니까 그 순간에는 잔소리처럼 듣고 싫었어도 저한테 그게 이렇게 쌓이더라고요 아 엄마 아빠가 나 진짜 사랑하는구나 맞구나 그게 이제 쌓이면서 저도 되게 안도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 그리고 제가 저는 아침잠이 되게 많아요 아침잠이 되게 많은데 어느 날 이렇게 한 번씩 뭐 목마르기도 하고 화장실 가고 싶어서 깨잖아요 그 이른 새벽에 그때 저희 어머니가 경제 상황도 많이 어렵고 그래서 맞벌이를 하셨어야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회사 나와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미용실을 운영하셨거든요 그 피곤한데도 그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아침마다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근데 기도가 그냥 조용조용하는 게 아니라 막 엉엉 우시면서 기도를 하세요 어머니가 근데 그 제가 특히 우연치 않게 기도를 듣게 됐는데 다 제 얘기예요 그냥 우시면서 뭐 가게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건강 이게 아니에요 그냥 제 얘기예요 그냥 제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요한이 좀 도와주세요 우리 요한이 좀 우리 요한이 막 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와 그 엄마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냥 이거 있잖아요 내가 진짜 미쳤지 내가 이런 마음 있잖아요 야 내가 진짜 미쳤지 우리 엄마한테 저런 엄마한테 대못을 박았네 이런 생각이 그 청소년 시절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뭐 신앙을 가진 사람이니까 엄마 아빠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됐고 제 안에 고백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나는 진짜 하나님이 엄마 아빠 만나게 해주셨구나 이거는 완벽한 만남이구나 이런 마음에 들면서 점점 회복이 이제 된 거죠 참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저희는 입양 부모여서 사실은 그 엄마 마음 너무 이해가 가시죠 그냥 너무 이해가 가잖아요 휴지 좀 갖고 있어요 그때 그 새벽에 일어나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게 나라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안타깝게도 입양을 경험하지 못하신 많은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입양 자녀가 언젠가 그렇게 말썽을 피우면 싫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포기해버리고 싶다 내가 입양 사실을 포기할 수 있을 거다 괜히 했다 후회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절대 아니죠 아니거든요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인데요 맞아 맞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품게 되고 맞아 근데요 저도 입양을 하기 전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되게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정말 입양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기까지 내가 그걸 그 순간에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그만한 인격체인가 이게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죠 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때 걔가 나한테 덤비면 내가 이 사실을 정말 평생 후회하면서 가슴치고 살지 않을까 내가 한 선택을 평생 후회하며 살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해서 그것 때문에 입양 시점을 굉장히 늦춘 경향이 있어요 지금 너무 예뻐요 그럼요 너무 예쁘고 정말 그 고백이 나오리만큼 나중에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빚진 자야 용서해야 돼 지금 너무 받은 사랑이 많아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래서 그 엄마의 마음이 너무 나오네요 저는 지금 옐로우 마마님 얘기를 듣는데 저희 엄마가 생각이 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렇게 그냥 말썽 부리고 가출하고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잖아요 늦게 들어와서 자잖아요 새벽에 약간 인기척이 느껴져서 제가 딱 눈을 뜨진 않고 이게 뭐지 하고 다 보면은 얼마나 미워요 싸우고 대들고 나가가지고 지 마음대로 나갔다가 또 새벽에 들어와서 자고 미워 그러면 불 켜고 너 뭐야 당장 일어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고 있는데 저를 이렇게 쓰다듬는 거예요 엄마가 근데 그 쓰다듬는 게 좋아서 그냥 아이고 이놈 들어왔구나 아이고 이놈 그래도 내가 그 잠결에 어 이거 뭐지 엄마 화날 텐데 미운지대도 나한테 왜 그러지 이런 막 오만가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얼마나 사랑했으면 맞아요 뭐 혼내기도 해야 되고 뭐 믿기도 하죠 그리고 뭐 바른 말도 해줘야 되지만 그냥 좋은 거예요 아들이 들어와서 잠자는 게 그러니까 저는 옐로마마 얘기를 듣는데 아휴 우리 엄마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구나 그 마음이 지금 또 다시 또 드네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아이를 셋을 키우니까 그 아이를 낳기 전하고 또 낳아서 내가 키워보면서 느끼는 그 엄마의 사랑하고 아휴 저는 요즘 진짜 많이 울어요 제가 제가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어요 제 아내가 아이들 뭐 어린이집에서 찍은 사진 이런 걸 보내줘요 그럼 제가 뭐 기차 타고 지방에서 기차 타고 오다가 아이의 사진을 보고 막 아휴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지금 내가 우리 자녀를 느끼는 거랑은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나를 사랑했는데 아 우리 엄마 보고 싶다 막 너무 고마우면서도 이 빚진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막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냥 죄송하고 너무 막 미안하고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 자녀 키우면서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입양 더 입양 더 사랑 더 톡톡 톡톡 안녕 안녕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때 나중에 결혼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 결혼하셨다는 대목에서 굉장히 궁금한 게 결혼을 염두에 둔 그 자매한테 사실은 나 입양 됐어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결혼 전에 네 네 저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입양 사실을 알게 된 케이스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할 사람 내 배우자한테도 나중에 돼가지고 이걸 얘기하면 이거는 뭔가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후폭풍이 더 클 것 같은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 마치 숨긴 것처럼 저는 제가 그걸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교제할 때 저는 진짜 큰 맘 먹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거절당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 부분까지도 감수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결혼하신 지 얼마나 저는 이제 9년 차고요 네 근데 결혼 전에 차 안에서 그 캔커피를 캔커피를 서로 마시면서 할 얘기가 있다 되게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 얘기를 내가 해야 될 것 같다 사실은 나는 입양하다 근데 제 아내가 갑자기 너무 신기하다 이러는 거예요 어? 너무 신기하다 이러는 갑자기 와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갑자기 너무 뜬금없잖아요 뭔가 신기해? 오히려 무슨 소리야? 이랬더니 자기가 나 만나기 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입양인을 다룬 프로그램을 본 거예요 이제 본인한테 인사이트가 있었나 봐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자기한테 적용을 했대요 나는 만약에 남자친구든 배우자든 입양인을 만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자기한테 질문했는데 자기는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렇게 혼자 생각했다는 것도 이상해 나는 입양인을 만나도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않지만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입양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또 상처도 있었을 거고 나는 오히려 저 사람을 더 사랑해줄 거야 나는 더 좋을 것 같아 평범한 사람보다 난 입양인을 만나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본인이 되게 구체적으로 한 거예요 되게 독특하셨어요 천생배필 진짜 독특한 거죠 그런 생각을 해서 아가씨 때 더 사랑받으셨군요 아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막 깜짝 놀라셨구나 약간 전율이 오를 정도로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와 이게 인연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거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와 이게 참 진짜 이렇게 만나는구나 운명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죠 세상에 네 그래서 정말 많이 저를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배우자 되실 분한테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또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는 또 다를 것 같아요 힘들었죠 그러니까 특히 저는 장인어른은 좀 먼저 돌아가셨고요 이제 장모님이 계신데 장모님이 저한테는 또 다른 어머니예요 그 정도로 너무 저를 아들처럼 생각해주시는 분 그러다 보니까 와 이게 힘들더라고요 결혼 전에 장모님한테는 또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제가 요한의 고백이라는 책을 이제 출간해야 되는 시점에 원고를 쓰고 있으면서 이거 책이 나오면은 어머니는 책으로 보게 되시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건 예의도 아니고 그래서 되게 인간적으로 저도 고민이 되는데 딸 입장에서 얼마나 친정엄마한테 딸이야말로 이게 숨긴 것처럼 되니까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저희가 저희가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새벽 기도를 가가지고 진짜 작정 새벽 기도를 이거 우리 힘은 안 된다 고백의 고개가 느껴지니까 우리 힘은 안 된다 이거는 진짜 우리 그 신께 우리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둘이 정말 작정 기도를 하고 일주일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죠 어떤 마음의 어떤 무장을 딱 한 다음에 장모님께 고백을 드렸어요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거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 드라마 속에서 그 주인공의 엄청난 클라이막스의 그런 장면 봤을 때 출생의 비밀 짜잔 그런 거 봤을 때 막 우리 어머님들 보시면서 우시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어 어 무슨 그런 일이 있었어 어떻게 영화 같은 일이 드라마 같은 일이 있었어 그래서 아이고 그거를 왜 얘기를 안 했어 얘기하지 아이고 그랬구나 그럼 내가 더 많이 사랑해줬을 텐데 신경써줬을 텐데 이런 특별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우리 어머님이 진짜 크신 분이구나 라고 마음을 느꼈고 너무 감사했는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제 앞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집에 돌아가서 제 아내랑 둘이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막 우시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시더래요 제가 마음 아플까 봐 그 말씀 못 하시고 막 우시면서 저희 아내한테 아이고 우리 요한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이고 우리 요한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아내가 나중에 그걸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아우 그냥 고민했던 제가 너무 그냥 오히려 어머니한테 죄송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러니까 장모님인데도 어머니처럼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머니가 노여워하시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나한테 실망하시면 어떡하지 실망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말 늦게 했다고 기분 나쁘시면 어떡하지 라고 제가 어머니를 너무 작은 사람으로 제가 평가했던 제가 죄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내 아들이니까 아 그럼요 그 아픈 것까지도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럼요 어머니는 그냥 상의가 아니라 아이고 아들 같은 요한이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막 이래시면서 그렇게 우시더래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되게 놀랬대요 어머 우리 엄마가 내 남편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늘하러 가신 어머니가 본인 빈자리를 채워주시려고 이렇게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저한테 지금 느껴지는 아 제가 오늘 안 울려고 그랬는데 장모님에서 터지네요 제가 박요한 님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사랑을 참 많이 받으신 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본인은 입양 얘기를 참 어렵게 주변한테 꺼내는데 주변 분들이 그냥 이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그래서 더 사랑해 네가 그런 모습 때문에 네가 힘들었구나 그게 내가 오히려 미안해 할 만큼 주변 분들도 참 많이 사랑을 하시네요 네 저의 상황들을 알고 조금 불편한 시설로 저를 만약에 봐줬으면 저도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내가 이 고백을 괜히 한 건가 내가 왜냐하면 저는 저도 공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괜히 오픈했나 이럴 수 있었을 텐데 오픈 이후에 저한테 더 용기와 격려를 주시는 건 그분들의 반응인 것 같아요 아 이분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구나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더 힘이 되더라고요 제가 반평균 입양 교육 강사를 되게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그때 당부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굳이 입양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이 입양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입양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친구를 알게 되는데 그 친구가 나 입양했어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아 입양이라는 방법으로 가족이 됐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줘 그걸 괜히 슬퍼하거나 이상하게 보지 말아줘 그런 당부를 하거든요 근데 입양 교육을 안 받으셨는데도 주변에 참 좋은 분들이 네 맞아요 진짜로 2번 토 4야 토 토토 나를 모르는 사람한테조차도 저는 입양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신 용기를 내신 거잖아요 그 이후에 변화가 어떤 게 혹시 있으셨어요? 혹시 그중에서 어쩐지 입양이라서 그런지 당신 이상의 이런 부정적인 반응도 혹시 있었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반응은 어떤 한 명도 없었던 것 같고 제가 그렇게 뭐 굳이 공개할 이유가 없잖아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한 이유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이 나는 청소년 시절에 얘기치 못하게 입양 사실을 알고 많이 힘들었고 참 많이 방황했고 극단적인 생각도 했었는데 나 같은 누군가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정말 럭키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너무 많이 누리고 있어요 사랑도 너무 많이 받고 주변에서 단 한 사람도 더 이상 상처 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그렇게 제가 그냥 누리고 그냥 감사한 것만으로 사는 게 되게 죄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는 그냥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오케이인 거예요 자녀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근데 나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누군가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시절 가운데 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는데 부족하지만 나도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제가 오픈하게 된 어떤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펼쳐질지는 몰랐지만 제가 그렇게 오픈을 하고 나서 보니까 입양 가족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 입양 자녀들이 지금 한참 혼란스럽고 방황하는 친구들과 상담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낳아주는 엄마 아빠지만 그냥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 단절된 가정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제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내 고백과 더불어서 내가 일어난 이야기 이겨낸 이야기 그리고 결국에는 내 안에 쌓여진 사랑들을 그들한테도 흘려보낼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됐더라고요 벌써 3년 동안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도 받은 그 사랑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이런 지금 과정이나 통로가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낳아주신 어머니를 만났다라고 요한의 고백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여쭤보시죠 네 제가 요한의 고백이라는 책의 원고를 쓰면서 저희 친생모분을 만나게 됐어요 책의 원고를 쓰는데 그냥 궁금한 거예요 홀트에 어떻게 혹시 나의 기록 같은 게 남아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전화했더니 사실 제가 이제 올해로 나이가 만한 살이잖아요 책 위에 썼을 때는 만으로 38살이었고 너무 긴 시간이 지나가지고 저는 좀 없을 것 같다는 어떤 그런 생각도 있었죠 근데 너무 다행히 제 기록이 잘 남아있더라고요 최초 입양되었을 때 그 기록 다 말씀해 주시고 그냥 제 원고에 다 있는 그대로 적었었고 그렇게 이제 그 담당자 선생님이랑 연결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런 많은 도움을 주신 담당자 선생님한테 어느 날 연락이 딱 왔는데 저희 친생모분이랑 연락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시지만 그 입양인 본인이 자기 뿌리를 찾고 싶으면 이렇게 뭔가 경로가 있지만 입양 보낸 그 친생부, 친생모가 찾고 싶어도 그게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 과정 연결이 근데 이게 참 나중에 듣고 보니까 홀트로 입양을 보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해외 입양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막연하게 국내 입양 아예 생각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가슴에 품고 사시다가 연락을 하신 거예요 마침 저한테 도움을 줬던 그 담당자분이랑 통화가 됐었던 거예요 아니 그 사실 홀트로 얼마나 많은 우리 입양 담당자분들이 계십니까 근데 그분이 동일하신 분이었던 거예요 그분한테 본인 얘기를 한 거죠 자기가 입양했는데 해외에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어느 나라에 있는지만 알 수 있냐 그랬더니 저희가 제도적으로 그런 걸 알려드릴 수는 없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사정사정을 하셨나 봐요 친생모 분이 이제 이 담당자분이 저희가 어떻게 더 많은 도움은 드릴 수 없을 것 같고 혹시나 알게 되면 제가 나중에 어떻게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번호를 하나 적어놨는데 제 입양 기록 귀퉁에 번호를 적어놨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원고 제가 이런 책을 씁니다 도움 많이 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막 하시다가 번호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 번호는 뭐지? 하고 전화를 이분도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전화를 해봤더니 저 친생모 분이랑 지금도 연결이 딱 대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가지고 그분이랑 통화를 하고 저한테 이제 어떤 먼저 양해를 구하게 되신 거죠 이러이러한 과정 가운데 나아주신 친생모는 연락이 닿았다 그분도 지금 뭐 또 다른 과정을 이루어서 잘 살고 계시고 우리 요한 씨 얘기를 했더니 만나고 싶어 하신다 근데 요한 씨가 원치 않으시면 진행이 안 된다 혹시 만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저는 그 대답을 조금이라도 늦게 하면 이 기회가 무산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럼요 그때는 뭐 이것저것 생각이 아니라 어 그럼요 제가 꼭 만나야 됩니다 꼭 만나고 싶습니다 하고 전화를 딱 끊고 38년 만에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 네네 혹시 그 전에 네 우리 어머니가 2003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혹시 내가 찾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나 그래 본 적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뭔가 좀 적극적으로 찾고 싶다라는 생각은 사실 못했는데 그냥 막연하게 생각은 하고 살았어요 어떤 분들이 궁금하죠 그리고 사실 저희 특히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제가 되게 막 이건 배신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애써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지우고 지냈는데 시간이 지나고 저도 나이를 먹어가고 특히 제가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막연했던 생각들이 좀 자주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혹시 살아계실까? 어떤 분들이었을까? 그리고 사실 더 궁금하게 지배적이었던 생각은 왜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왜 날 포기했나? 그 생각이 사실 좀 많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사실 그분을 직접 만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게 많이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생각이 좀 잦았었고 그것 때문에 사실 자리 나간 건데 그날 운명적으로 그렇게 찾고 만나게 된 이유는 다른 데 있더라고요 제가 그날 책에도 제가 적었는데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라는 고백 대신에 제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제가 그 자리에서 한 거예요 마치 뭐에 홀린 듯 저는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이 그렇게 그게 저는 제가 얘기하면서도 놀랬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저는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저는 어떻게 내가 그런 단어 표현을 쓸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청소년 시절에 사실 사실 그렇게 제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힘들었던 이유가 이렇게 좀 심하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제가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해서 힘들었거든요 나아준 엄마가 왜 나를 안 키웠어?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분에게 내가 어떻게 용서라는 단어를 쓸 수 있었는지가 너무 말하면서도 깜짝 놀랐는데 용서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네 의도하지 아마 그거는 제가 그냥 모든 걸 내가 용서해야지라고 제가 마음 먹고 준비했을 수도 할 수 없는 고백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그 저도 깜짝 놀랄 고백을 하게 되는데 제 머릿속에 이런 정돈이 되는 거예요 이 용서라는 고백은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들이 내 안에 있고 원망이랑 불평이 여전히 남아있었으면 오히려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해야지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용서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내 안에 예전의 그 분노와 원망 불평들이 사랑의 힘으로 다 사라졌구나 엄마의 그 눈물의 기도 품어준 사랑 묵묵하게 바라보셨지만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품어준 아빠의 사랑 그 사랑이 오랜 시절 동안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지금 차곡차곡 다 쌓여 있었구나 그 사랑이 이 분노와 모든 이 못된 마음들을 다 사라지게 했고 그리고 그 사랑이 쌓이다 보니까 이게 흘러 넘치는구나 이제 넘치는 사랑이 38년 만에 만난 우리 친생모한테 이렇게 용서의 고백을 흘러가는구나 그 생각이 제가 그냥 정리가 갑자기 탁 되더라고요 너무 특별한 사건이 된 거예요 야 이게 사랑의 힘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그 대목에서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 낳아주신 엄마를 만났을 때 어 나랑 되게 닮았다 이런 생각 드셨어요 혹시 그럼요 제가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고백 전에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친생물을 만나는데 뭐 첫 인사를 안녕하세요 할 수도 없잖아요 잘 지내셨어요 뭐 이럴 수도 없고 고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저는 사실 뭐라고 할까 진심을 담아서 어머니라고 부를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거 많이 고민했어요 그냥 사실 정돈 안 되고 문을 열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첫 인사가 와 우리 엄마 되게 이쁘네 제가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저도 정말 제가 뭐 능청 떨려고 장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야 우리 엄마 진짜 이쁘네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그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친생물을 다가가서 제가 이 고백을 한 거죠 제가 하고 싶었던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그 말 하고 싶었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참 아 저한테 있어서는 진짜 운명적인 시간이었고 만남이었어요 예전에 네덜란드에 살 때 거기에 있던 텔레비전 프로가 하나 있었는데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프로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네덜란드로 입양된 입양인들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찾고 싶습니다 이렇게 신청하는 게 나오는데 그럼 네덜란드 방송국에서 한국에 가서 낳아주신 부모님을 찾아서 그분들을 데리고 와서 네덜란드 방송에서 짠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가운데 커튼으로 딱 가려놨다가 이제 만나겠습니다 하면서 커튼이 딱 걷어지면 두 사람이 만나잖아요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닮았다 닮았죠 이 사람은 네덜란드로 입양이 되어서 20년 30년을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외국인 같은 느낌 한국 사람이지만 외국인 같은 느낌 이분은 한국에서만 쭉 살다가 오신 분이에요 근데 딱 같이 있으면 닮았네 가족 맞네 라고 느껴질 만큼 진짜 신기하게 친생부는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어요 근데 친생부의 사진을 친구를 통해서 갖고 오셨어요 희미한 정말 아주 빛이 많이 발해가지고 희미해요 근데 그 형태만 보는데 박요한이 거기 서있잖아요 너무 신기했어요 이 얼굴 각진 느낌하고 그리고 제가 좀 머리숱이 많거든요 거기에 머리숱이 엄청 많은 진짜 또 다른 박요한이 거기 서있는데 이야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생부는 만나고 계시는 거죠? 자주는 못 만나요 사실 왜냐면 제가 이명통이니까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제 아내한테는 갑자기 시월드가 생긴 거잖아요 현명하시네 카톡이나 이런 거는 그래도 가끔씩 하는데 그것만큼 자주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제가 오늘 쓰는 거 보니까 내가 눈치를 좀 봐야 되겠구나 내 아내나 장모님에 대한 배려도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의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 친생부분이 다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럴 거야 그럼 한 번씩 이렇게 만나가지고 식사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것도 참 복인 것 같아요 그럼요 입양톡에서 알려드립니다 입양톡 사랑톡 톡톡을 들으시고 팟빵이나 전용 후원 계좌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팟빵으로 후원하실 경우 후원금의 30%가 수수료로 사라집니다 사랑의 수고를 조금만 더 해주셔서 전용 후원 계좌로 후원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입양톡 전용 후원 계좌는 우리은행 010-9245-7836 신용운입니다 혹시 매월 일정 금액을 후원하고 싶으신 분은 은행에 가셔서 신청하시거나 온라인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초보맘이잖아요 이제 레아 잘 키워야 돼요 잘 자란 성인 입양인으로서 저 같은 예비 입양 부모 내지는 초보 입양 부모님들께 혹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제 정체성이 사실 저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도 많아요 왜냐하면 입양가족분들 중에는 넌 크리스천들도 많으시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많은 분들에게 신앙적인 어떤 관점이나 잣대를 가지고 다가가는 건 아닌가라고 많이 솔직히 조심스러우면서도 그거를 고민 많이 하고 제가 만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오늘 방송을 통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입양에 대한 지식도 많고 아무리 그 이론적인 지식과 더불어 가슴으로 아이들을 품고 살아가려고 해도 한계를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말로 삶으로 뭐 어떤 표정 표현으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해요 저는 그때 진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 힘으로는 해낼 수 없는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나를 내 자녀를 우리 가족을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도 저는 기도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오늘 전도하려고 온 거 아니고요 그냥 저희 어머니 아버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 힘들었던 시절들을 기도로 많이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 진짜 계시더라고요 그냥 지금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도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자에 대한 도움 그 부분을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입양홍보의 홍보대사와 또 홀트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위드맘이라고 미혼모 단체 홍보대사까지니까 돌아보니까 제가 세 군데 홍보대사를 하는데 입양단체랑 미혼맘 단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미혼맘들은 참 귀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참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이 자립해서 자녀를 키우고 싶은 그런 엄마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엄마들 더 대단하고 더 귀하고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그러면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앞으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포부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요즘 개인 SNS나 이메일을 통해서 상담에 대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양 가족들 중에 자녀들 지금 사춘기 시절 또 이제 한참 방어하고 있는 친구들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들으면서 제 마음에 비전이 하나 생겼어요 입양 자녀들을 좀 만날 수 있는 어떤 베이스 캠프 같은 곳을 제가 좀 이제 만들어 보고 싶어요 잘 준비해서 물론 지금 뭐 엠펙도 그렇고 홀트에도 우리 입양 가족 상담하는 다 코너가 있겠지만 제가 그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 집 여전히 시설에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시설에 있는 친구들이 졸업을 하면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그 이후에 너무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들 또한 제가 만날 수 있는 어떤 거점이 있으면 거기서 그 아이들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어떤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의 환경들을 배울 수 있는 걸 제가 좀 브릿지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미 또 실천하고 계신 게 이번 앨범의 수익금이 지금 몇 군데 단체에 이렇게 후원하기로 예정을 하셨죠 좀 뭐 포괄적이긴 하지만 이제 입양 가족들 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많은 음반의 수익금을 미혼맘들이나 또 입양 가정들 입양 자녀들한테 제가 조금이라도 좀 흘려보낼 수 있으면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앨범이 지금 준비 중이신데 1월 말에는 말은 아니고요 1월 둘째 주에는 늦어도 나올 것 같아요 반드시 녹음 도와주시는 분이 1월 말이라고 얘기하시던데 일단은 지금 녹음 도와주시는 분이 제 앨범에 많은 지금 역할을 해주신 엔지니어인데 저분이 지금 많이 좀 게을러주셨어요 그분은 이분이 게을러 맞아요 그분 증언과는 서로 다른 저분을 지금 더 제가 볼 때 푸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안되겠네요 1월 둘째 주 뭔가 요즘 청문회를 보는 듯한 1월 둘째 주를 목표로 해야 됩니다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성산 때 나올 줄 알았는데 1월 둘째 주에는 새 앨범 나오면 저희 입양가족들이라도 더 열심히 좋은 찬양이 있으니까 서로 나누는 마음으로 호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 입양톡 이벤트 선물로 준비하고 있잖아요 진짜 빨리 내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더 많은 분들에게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라 방송이 상당히 많이 늦었어요 방송이 지금 매끄러운 거 있잖아요 지금 진행들이 너무 유기적으로 잘 흘러가지고 그리고 오늘 어떻게 저는 이제 진짜 오랜만에 진행자가 아닌 게스트로 왔는데 참 진솔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청취자분들도 아마 그대로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저희가 뭔가 기획을 하고 만들어가고 인위적인 게 아니라 참 진솔한 시간이라서 너무 좋았고 저도 강의를 하긴 하지만 오늘은 또다시 그냥 아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나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참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뭐 미력 하나만 또 제 고백을 통해서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입양톡 사랑톡을 진짜 더 많이 사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 윤쌤과 엘로몬도 저는 그 박위원님 처음 뵀을 때 그냥 너무 잘생겼다 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아들도 저렇게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은 이렇게 진지해질 줄 몰랐어요 오랜만에 쌈지 아빠 왔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재밌게 방송할 거예요 라고 기대를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 아 이래서 이분이 멋진 분이구나 이분이 남다른 깊이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게 오늘 느껴지고 역시 또 다른 위로가 되네 이렇게 잘 자라주셔서 감사하고 입양을 위해서 이렇게 힘찬 목소리를 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우리 쌈지 아빠가 사랑이라는 계절에만 피는 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랑이라는 계절에만 필 수 있는 꽃 나도 그 꽃을 피워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입양 부모의 입장에서 계속 그렇게 지켜봤거든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보니까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는 이래서 예쁘고 아우 쟨 저게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아니고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드는 그대로 예쁘면 예쁜 거 그대로 그냥 너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 너 자체가 너무 예뻐 이렇게 지켜봐주면 오래 지켜봐주면 이렇게 예쁜 꽃이 피는구나 이게 사랑의 계절이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레아가 이쁘게 피웠죠 그럼요 네 그래서 이런 좋은 모습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덕분에 또 제가 주책스럽게 너무 울어서 죄송합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쌈지 아빠와 한 시대에 같은 입양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자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게 우리 입양 가족들에게는 그냥 서 있는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 되어서 저는 또 저를 보고 형님 형님 해주시는 게 너무 정말 기분 좋아요 나만큼 잘생긴 사람이 이 부분에서 빵 터지면 안 되는데 네 나만큼 잘생긴 사람이 전에 한 번 손 올라가신 적 있지 않았네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같이 우리와 활동을 해줬고 우리의 응원을 해주고 또 입양계에서 많은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제 마음에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쌈지 아빠 오늘이 끝이 아니죠 이제 앞으로 가끔 우리가 한 번씩 소환을 할 거죠 네네 그럼요 SOS 날리면 찾아와 주시나요? 아유 항상 또 가족으로 늘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 입양톡 사랑톡 톡톡이 시작되고 나서 올해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2016년 마무리를 이렇게 또 우리 박요한님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쁜데 다 함께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양톡 사랑톡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유 겁나라 그렇잖아 겁나라 지금 아우 미안해 아 너무 좋다 2016년 마지막 방송 입양톡 25회의 목소리 재능 기부해 주신 강혜살, 윤가원, 정인아 어린이 그리고 쌍둥이 강신지 강신의 어린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입양톡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2017년에도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한 정보와 감동이 살아 숨쉬는 입양전문방송 입양톡 사랑톡 톡톡을 듣고 계십니다 입양톡을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맑은샘 6375님이 팟빵으로 후원해 주셨고요 전용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계십니다 한주인님, 윤남수님 그리고 이름을 밝히기 원하지 않으신 분 꾸준히 후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입양톡 첫 방송은 우리 모두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던 분입니다 지금껏 저희가 쟁쟁한 분들 진짜 많이 모셨는데 다음 방송은 그런 손님들 중 최고로 할 수 있는 초초초특급 손님입니다 입양톡 방송을 시작하면서 패널들이 모시고 싶은 손님 1위로 입을 모아 외쳤던 가족 2017년 입양톡 새해 첫 방송을 빛내줄 스타는 마음도 얼굴도 예쁜 연예인, 존경하는 연예인 부부의 아내 누굴까요? 입양가족? 궁금해요 입양가족 신혜라님을 모십니다 진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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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다 연예인이다 입양톡 녹음을 위해 이번에 미국에서 급히 입국하셨습니다 이거 위해 입국하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스티브 모리슨 엠팩 이사님이 도와주셨습니다 2017년 첫 방송은 정민, 예은, 예진 세 자녀의 어머니 신혜라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입양가족들이 궁금해할 이야기들을 마구 여쭤볼게요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2016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입양톡 사랑톡 톡톡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기쁘게 잘 지낸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는 저희가 더 정돈된 모습으로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들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너희는 혼자가 아냐 너와 내가 있잖아 때론 힘들 수 있어 가족이 있잖아 너무 걱정하지마 너무 아파하지마 네가 태어난 걸 감사해 세상 모두가 너를 위해 기도해 우리도 너를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에 널 위해 행복할 수 있어 하나만 남긴 아침이 오듯이 사랑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 슬픔이 다가왔을 때 절대 주저하지 마 엄마가 넌 이들을 영원히 지켜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에겐 내가 있잖아 세상 모두가 너희를 위해 기도해 우리도 너를 사랑해 너희를 행복할 수 있어 난 그 아침이 오듯이 사랑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 난 고통의 힘을 켜고 난 맘이 최고 깎여도 희망의 꽃은 또 피어날 거야 세상 모두가 너희를 위해 기도해 우리도 너를 사랑해 너희를 행복할 수 있어 너희를 행복할 수 있어 난 그 아침이 오듯이 사랑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 사랑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 나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 너희를 행복할 수 있어 너희를 행복할 수 있어 내 주인공은 바로 너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